자, 루이나 패드의 얘기 이어서 가야죠 이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게임인지 스토리웨그원이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이어서 가죠 저번 시간에 내가 약간 이해를 못했었어요 뭘 이해를 못했냐면 난 이 대폐역까지 고대 유적에 포함이 된 건 줄 알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 저번에 오벨리스크를 건들고 고대 시들로 갔잖아요 나는 그곳의 지하가 이 폐역인 줄 알았어요 그 유적의 지하가 이 폐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이곳으로 그냥 오는 거더라고요 이곳이 폐역인 게 아니라 그런 거로 전투를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올라가서 자겠습니다 아, 난 이해를 못했어 나는 그 오벨리스크를 만지고 과거로 간 다음에 그 과거에서 지하로 떨어지거나 지하 세계로 가서 이거에 도착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곳으로 맵이 약간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래도 확실하게 전투 좀 하고 가자 그럼 저번에 마음멸새 하나 얻었기 때문에 바로 마음멸새를 따도 가도록 하죠 민성만 해치우고 들어와 하염 동화뱀 들어와 엽셔버리겠스 화살 떨구기 죽어도 돼 이번 전투만 이기면 만족할 수 있어 자 반감했다 자, 반감하니까 확실하게 주네요 잡았고요 다음 녀석까지 해치우면은 고대 도자기 경험치 올라가고요 올라가기 전에 세이브 한 번 해주고요 나가야지 경험치 주는 거 아닌가 SP 올라가면 되나 그냥? SP는 신경쓰지 말고 날짜만 신경쓰면서 하겠습니다 빗속으로 들어간다 아하 아하 SP 보너스 3포인트 3일 이내 체크 포인트 클리어 4포인트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꺼져 웃기지마 무슨 반년이야 뒤질라고 진짜 이제 못 돌아가는 거야 그럼? 여기 오면은 웃기지마 웃기지마 옷다듬고 반년질이야 녹아내린다 펄펄 끓는 아 그래서 이제 시간이 관계없는 거구나 가스를 방출한다 그때 부글부글거리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 중얼거리듯하다 검은 검발을 찾아봐 사실 화식초 뒤졌어 뒤졌어 화살 딸고기 아 잠깐만 반감된건 좋아 아직 버틀만해 아 그만 피하세요 어우 증말 거 아 그만 피하세요 아 정말 그렇지 웬일이냐 20 용암으로 돌아갔다 낚싯대를 얻어주고요 가속의 주문 얻어주고요 금속으로 된 문이 있다 이 문은 보통 방법으로 열리지 않는 듯하다 하.. 보통 방법이 자물쇠 따기 뭐 그런건가? 아닌가? 일단 올라가서 쉬고 오자 아 안녕하세요 만지입니다 종자가 사라졌고요 탐색으로 포인트 뭐가 줍니다 야 엄청나게 주네요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한숨 때리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모욕을 하자 1호스 가 마사지 부탁합니다 진덕커 진덕커 그렇지 만화 채워주고요 만화만 차면 되지 아이템으로 회복하면 되니까 전골 있네 한 번 더 그렇지 스플고기 이건 거의 풀이잖아 음 아 아직 못 깼습니다 아 지금 켰어요? 어제 방충하고 지금 켰기 때문에 깰 틈이 없었네요 유감 아 그래요? 근육 여캐도 있어요? 일단은 먹을 거 먹어주고요 필드에서 좀 싸워주면은 된다 그랬나? 잠은 좀 나중에 자고 됐어 나중에 고되고 나발이고 다 나중에 어차피 전투 하다보면 얻을 거 아니야 여기서 자도 시간 안 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냐 아 레벨 조금씩 올라가서 쎄주고 있는 건 느껴진다 왠지 아까 나가는 바람에 뒷내용을 봐버렸어 일단은 굉장히 강한 상태고 라반이 너무 약하다 수기능 인공전령 일단 소환해주고요 정룡도 쎄졌네요 그니까 이제 아 조합이 되네 천례진 아까 배웠는데 가속의 주문 음 영창 영창하고 천례진 같은 거 쓰면은 금방 밀어낼 거 같은데 근데 만화가 너무 없다 수기장 한 판 더 해? 당연히 완력 주인공 갑니다 나 너무 회복력이 없어 근데 이정도는 아마 잡을 수 있지? 나 믿고 있어 50 믿고 있어 어 50 음 강해졌어? 강력해졌어 돈 받아갈 거야 나는 근데 골드로 파는 거야 얘네 어디서 투기를 높여 건방지게 죽어 짜식 말이야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채찍전사 뭐? 레차? 어디서 채찍질이야 어쩌? 어디서 말이야 오 좋은거 나왔네요 아래 지하에서 팔아도 되겠다 아 아데스 내려주고요 어이구 맨내로 방어를 안올려? 서로 아 서로 안맞아 수준 아 전력 빼기 나쁘다 잡았고요 아 다음 위험한데 약을 약 좀 찾았어? 어 죽어 어 어 이거 아이템 한번 회복하고 가야겠다 여기서 근데 데미지 왜 저렇게 세냐 갑자기 힘들거 같은데? 야만전사 얘 얘가 제일 세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딜로 죽이자 방어하지 말고 아아 방어해야되나? 방어하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죽여버려 그냥 죽여어어 그렇지 어어 갈뻔했네 뭐 아이라이? 아이라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 방어 방어 올려 야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지 야 그건 아니지 불은 아니지 아 약도 없는데 아 안받았어 좋아 안받았어 웃기고 있네 준족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리 잘라볼라 좋아요 비키니 암호 돈다리만 하는거 또 줬죠? 쟤 쓰러뜨리고 죽인다한 비키니 벗겨가는거야? 사이코패스네 거기서 개어넘어뜨리기야 니가 제일 약한거 같애 숙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죽어 어어어어어어어엇 으으음 으으음 제법이구만 다음 기회에 이어서 싸우자고 레빌업하고 이런말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나 나 거기 가야지 나루빼 타고 가야지 나루빼여 그래 아 10개까지밖에 안 돼? 나 요리할 수 있는 애 없는데 요리하실 분 어 좋아요 염치 먹어주고요 감사히 받아먹죠 어둠투용 무기 떨구기 사실 좀 애매하다 라바는 애매해 좋아 잡아 나 활 들고 마흡 썼구나 뭐 어때 그렇지 그렇지 36에 200원 고대동상 세이브 해주고요 음 좋은데 또 나오실 분 없나 은신천 은신천 경험치가 부족한데 아직 잘 순 없어 이렇게 센데 나 회복량은 좀 아까운데 싸울 때 없나 또 저기서 묵어도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겠구나 아 나 이거 못 이길 텐데 마라도 많이 꿀리고 코끼리까지만 이기면 되나? 현인 현인 일단 주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인 현인 뭐야? 어 할만하죠? 아 그거 뭐니? 아 뭐하니? 아 잘 피했어 잘했어 잘했어 의외였어 방어하네 이번거 깔끔한데? 안녕하세요 전투에 이겼다 480원 새로운 적 아 얘가 문젠데 얘를 어떻게 깔끔하게 못 잡을라나? 아 얘부터 잡는게 맞는거 같다 사냥 사냥부터 그리고 나는 번개 써서 기절시켜버려 떨구기도 쓰고 그래 아 제발 진짜 그건 아니잖아 야 이건 아니잖아 쟤가 먼저구나 일단 일단은 악마의 눈 써 저런 아직 아닌거 같다 아이템을 좀 소비해야 될거 같은데 아이템 소비하는건 너무 아까워 조업좀 하자 폭발 되니? 되는구나 화염병은 연병 되구요 연병 되구요 연병 되구요 연병 되구요 상체역은 아 아이 부족하다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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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되나 슬슬 투기장 한판 하고 좀 아쉬운데 아까 그거는 너무 솔직히 쎘어 인간적으로 아 레벨업 하고 싸우고 싶은데 레벨업이 할 일이 없네 싸워 어쭈 어쭈 제법이야? 19 데미지 그 덩어리를 팀으로 제압하고 안 들어와 사라져 사라져 다음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말이야 아 야 그건 아니지 호박술루 쓰네 어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은데 아 여기도 괜찮단 말이야 자 다음이 문젠데 될까 내가 더 빠르겠지? 아 얘도 괜찮은 얘도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안에서 위험하다 먹자 아까 만들었으니까 먹어 그냥 어 이러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러면 문제 없지 빨리 돈 받을 거야 나 돈 줘 1도 양단 죽어 아 그건 아니죠 한번 더 기회를 주는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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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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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이러면 이득이지 오히려 끈적끈적 끈적끈적 주지마 기분 나쁘게 아 무슨 방패를 걸고 시작해요 미친놈이네 회피를 하네 또 심지어 방패 걸어도 별로 안 튼튼하다 아 이건 좀 아니지 그렇지 얘는 뭐 기도해야지 다음에는 기도해야지 얘는 뭐 별수도 있나 야 기도해 그냥 한번 해봐 기도해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아 안 맞긴 개뿔 뭘 안 맞아 안 맞기는 야 이거 너무 거시긴 한데 좀 좀 아껴서 싸우고 싶은데 솔직히 회복하면 잡거든요 회복력이 제한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마땅히 이득 볼 부분이 없다 만화는 있는데 아 이득 좀 보고 하고 싶은데 너무 이득 볼 게 없어 나왔다 나왔다 쟤도 나왔다 창의 전기 저의 노예인가 본데 쟤네가 어디보자 갈 게 없냐? 이거 해봐 첫날 이제 어차피 잘 거니까 그냥 다 씁니다 막 써요 좋아 어 충격 많이 받았어 어 거의 다 받았는데 아 한 명 빼고 다 받았는데 돼지와 성에 대해 강해졌다 근데 다 물릴 것 같다 꼴을 보니까 1도 양단 지휘관 때리고 죽고요 어둠투영 지휘관 죽이면은 설마 다 해체되냐 해산하냐 해산될 일 없어 다 죽일 거야 야야야 저렇게 저렇게 쓴다고? 이건 좀 아니잖아 아 근데 잡았다 아 잡았다 이거 이거 하고 딱 도망가면 되겠다 탈주하면은 깔끔하네 번개 썰고기 양단 좋아요 겸치 72에 180원 야 좋다 계란 주네 자자 이번엔 다른 데 자야죠 음 투기장에 자 볼까? 다 봤으니까 여기만 보면 마지막 자는데도 세이브를 안 하고 자버리는 수준 그러고 보니까 나 여기서 싸워야 되는구나 그냥 끝나는게 아니지 아 세복 됐지 자 잉등등등 소환해주고 장비로 일단 바꿔주고요 마술사로 음 여기서 로프 건너서 가는걸거 아니야 여기 먼저 보자 통로는 좁아지면 앞으로 쭉 계속 된다 계속 걷다보니 모톡이 너머로 팍팍 불빛이 반짝이는게 보인다 이거 뭘까 타임 세이브하고 로프를 고정할만한 어 뭐? 바위가 있다 어 있죠 그렇지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재밌다 레벨업도 엄청 했고 나 좀 돈 좀 주라 투기장 진건 좀 아쉬운데 뭐 어쩌겠냐 회복량이 없는거를 로프 하나랑 진건 진짜 아쉽긴 하다 단검으로 27이라고? 필요 없죠 퍼즈나 살짝 땡기는데 저것보다 쓸만한거 많을거 같아 애매한데 회복량이 없는게 너무 커 상처약이 전투에 쓸 수 있는거 반짝이는게 보였다 뭘까 거대생물이 흑룡이요? 밑뚝뚝 없이 너무 세게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당황스럽네 안 통할거 같은데 영창해 대미지 떨구기 대미지 떨구기 너무한거 아니냐 마력 어 반감 대미지 안들어가네요 일도양단이 19대리라고? 라르르르? 아 이러면은 올려야지 잠깐만 투기로 올리고 야 이거 너무 빡센데 인간적으로 즉사 통하냐? 한번 해보자 즉사 통하냐? 한번 해보자 야 뭐 저렇게 다 몸으로 비벼버려 죽여 미쳤냐? 방어력이 뭐 300이 올라가요 저건 아니잖아요 조금 조금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투기장에서 죽은 애들이구나 이게 여기 현대시대에서 위기한 것들 그렇지 회피해주고요 들어와 망령 이거 찌르면 되는거 아니야? 정령아 그렇지 정령아 믿고서 나는 정령아 그렇지 긴장이 좀 잡아주지 12 참절검 뭔가 좋아보이는거 자꾸 주는데 어디 보자 조합으로 쓸 수 있는거 나왔네요 장비좀 보자 사슬이야? 뭔지 이런거 어디서 죽었냐 나 어디서 죽었냐 대체 나는 기억도 안나는데 어디서 죽었대 나는 단검 있으니까 이제 공격기술 거의 다 쓸 수 있겠네 써볼까? 너는 그냥 팡타 때리고 때리고 나는 뭐 투영 한번 때려주고 어 2연속 찌르기랑 무기 덜고게 되네 무기 덜고게 있었잖아 2연속 찌르기만 되는거 아니야 해봐 데미지 무엇? 아아아아 야아 제정신이냐? 아니잖아 아 미쳤네 진짜 그렇지 아 저런거한테 지금 개고생을 한단 말야? 그렇지 마라 너무 빨렸어 마라 회복할 수 있는게 없는데 생고기 골목으로 나갈 수 있는 차다 뭐하니? 아 자연스럽게 회복한다 아주? 아 당황스럽네 죽여 야 야 겁을 안먹었어 아 10번 아프면 안돼 아프지마 어 겁이 질렸죠? 야 무슨 질리자마자 바로 들어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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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이의 공격 달라붙었다 어 좋아요 36경어머지 참절검 뭐? 독선? 아 세이브하구요 장을 조사한다 자 경험치 내놔 어 내놔 싸게 싸게 내놔 쓴다 한성브레스? 아 이건 좀 거시케 하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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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커다란 이불 열기는 무슨 이불 열어 그렇지 피했고 야 경험치 좋다 녹슨 무기 회복 하나 해야겠지? 어딨어 10개 있다 그랬잖아 10개 붙인 과자 좋네 과자 하나 먹을까? 음 잘 먹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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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회복해 장비 단검에 의수 세이브 해주구요 총오인이다 때려 그냥 이 정도는 제압해야지 이 정도는 제압해야지 몸을 지키고 계시다 땅오나에 팔로 바꿀까? 법에 질리구요 그렇지 50원에 잎까지 물고기 어 좋고 세이브하자 세이브에 미쳤어 얼마 남았냐 대체 레벨업하면 너무 세져서 레벨업을 여행을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할때마다 바뀌더라구요 에잇 방황하는 감시자 먼저 잡아야겠다 그렇지 아 10포나 제발 진짜 아니잖아 그렇지 라반 웬일이냐 거부 질리고 화살 맞고 참 맞고 죽었고 좋아 32에 160원 오케오케 그니까 이거 이걸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내가 저걸 왜 올라갔냐 세이브 한 번 때리구요 저 올라가서 드워프 전쟁이랑 좀 놀아봐야겠어 드워프 저기가 적인거 아니야 한 번 저기랑 싸우고 올까 아 여기 갔다 가자 여기 먹고 왔죠 저번 시간에 내려가는거고 다른 통로가 있는거 같다 유황냄새가 든다 다가 봐 아 둘은 아니지 야 둘은 안되잖아 인간적으로 아 이건 좀 과하지 않냐 충격 좋아 충격 둘다 충격 좋아 봐서 움직일 수 있게 됐어 그렇지 그렇지 방어해 때려 죽여어 겁에 질렸어 좋아 아 강하다 14레벨 판금갑주와 암흑의 로봇 금 겸치 15 여어 황금갑주라고? 황금갑주라고? 공 십이야 안되 싫어 어둠의 로봇? 야 야 대박 마너 없다 야 바까라 아이템 음 그래 소인족이 사용하는거 같애 어 그렇구나 그러하다 가자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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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자 소인 전사들이 군대가 있는것이 보인다 노고를 치아한다 기공들은 담임 왕자님으로 들었다 우수한 전사 들었다 어 대포 땜에 고생중이야 별동대가 되죠 줘 문을 부순다 어 잘했어 함정에 주의하라 가운데 아 야아 내보내줘 지는 호롯 토인족이 외모 미슬 두개 곡괭이 배설문 세개 고대문서 야 뭐야 이게 더 좋은것 같은데 보상보다 어 나갈수만 있다면은 이거니? 1593 음 그래 1593이요 1593이요 무슨 맵에 마커가 있는건가 1 5 뭔 개소리야 1593 1593 일단 흠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나가 나가 나가게 해줘 다 작살났니 얘들아 이건 아직 아니잖아 가자아 그게 안봤었죠? 흠흠흠 건토를 빈다 hom 하 옥 아 할 수 있어 너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부숴버려! 네 번 다섯 번 아까 한 번에 됐는데 그치? 안 가? 세이브 할 거야? 다 갔잖아 다른데 또 그렇지 1593을 난 기억하고 있다 어어! 각, 각장식 투구에 화서장갑? 각장식 투구랑 화서장갑? 와 공격력 붙어있네? 장갑은 뭔데? 와어어 좋다 이거 어 이거 좋다 나 이걸로 바꿀래 라바나 선물이야 짬피하네 오늘부터 나 이제 바꾸려고 된 것 같던 슬슬 라바나 라바나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사람 살라면은 말이야 그렇지 세진 것 같다 세이브 한 번 하자 세이브 충 세이브 충 저세상 세이브 충 어디 볼까? 야 보통 모벌 안 열리면 부셔버리면 그만이지 부셔버리면 그만이지 부셔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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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아, 특별한 문이구나, 죄송 몰랐죠, 뭐 여기 보고 아래 봐야 돼? 아, 여기 보고 갈래 뭔 짓이냐, 야, 거미 전개는 못 이기지 않나? 이길 수 있어? 개뜬공 없이 기어 나왔는데? 어쩔 거야, 저거? 검기 먼저 잡아 검기 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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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지 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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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안 해? 그렇지 미친놈 더럽게 세네 어쩔 거냐, 저거 드래곤은 못 잡을 것 같고 얘네부터 하나씩 처리해야겠다 돌기부가 돌출되어 있는 거 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래? 그렇구나 나와라 자, 가봐 야 좀 과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건 좀 과하지 않냐? 독화살 왜 저렇게 세냐? 여기선 수련 많이 해야겠다 시간 제한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수련을 많이 하는 건 확정이야 수련뿐이야 음 여럿 있다 소부대 그렇지 들어와 저격수 예로부터 저격수는 근접에 약한 법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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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지 말아줘 진짜 한 번만 오우야 어어 제발 진짜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정룡아 정룡아 지포나 제발 이겨야된다 라바나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만 이해했어 어떤 게임인지 이해했어 일단 아이템도 매겨 저 수불고이는 썩어하게 많으니까 가자 고기로 이긴다 고기로 최승장님 왜 자꾸 리스트 뜨는 거야 볼 때마다 놀라게 최승장님 올라온 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 가자 돌아가 일단 세이브하고 올 거야 또 질 거 같거든 지더라도 점사 당해서 죽으면 어차피 리스트 세야 되니까 아 겉보다 여기 다 젠 듯다 어떻게 된 부분이냐 들어와 감시내놔 지옥이야 지옥 야 뭐저께 많이 뽑아 자 5 데미지라고? 그렇지 겸치 얼마 36 10원 계란 하나 좋아 쟨 두 마리니까 세잖아 겸치 많이 얼마 안 남았어 아마도 그렇지 아 진짜 좋다 라반 라반 아니었으면 지금쯤 얼마나 고통 받았을까 다행이야 다행이야 피하지만 말고 아이템 좀 구해 가면 안되냐 뭐야? 밑도 끝없이 왜 기어나왔어? 2연질 그렇지 해치워 그렇지 라반 쎄다 강해졌다 라반 110원 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10폰 레벨업 빨리 강해져줘 나와 죽었어 강타 때리고 찌르기 하나씩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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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거해 덩어리부터 야 왜 개를 잡냐 개 뜬금없이 야 잘 잘 좀 때려봐 맥을 못 쳐 그래 그래 속도 반감이 있구나 속도 반감이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48 나쁘지 않죠? 어 그리고 포인트가 올랐네요 경험치 받을 수 있는 분명히 얇게 붙인 가자 그렇지 마나 채워주고요 숲불구이 너무 좋아 최고야 숲불구이 최고야 세이브 해주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빨리 격전지로 가자 소부대가 저 정도면 대부대는 얼마나 세다는 거예요? 그렇지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같이 제압한다 죽음의 손가락 연속 찌르기 그렇지 바로 그냥 손가락으로 야 아 이거 위험한데 너무? 방어해 어그로나 끌어 야 이거 플라스크 써야겠다 플라스크 써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강하다 자 생각해보자 근데 저기서 쓰지 말고 여기서 써도 되잖아 어차피 갈거면은 제발 다 피해주세요 진짜 한번만요 플라스크 세번 던지면 내 생각에는 올킬 나거든요 세개 있거든요 반드시 정면 제압한다 기민하게 피하고 정면에서 공격한다 전부 겸치 빨아먹을 것이야 그렇지 진정한 전사라면 전사고 나발이고 아템빨로 잡는다 아 왜 없어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 전체를 도구로 만든다 견고한 자세 시폰의 죽음은 예상 아니다 해치워라 그렇지 잘 때려봐 혹시 몰라 이거 방 올려도 이정도란 말이야 야 이거 너무 센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여긴 독이 있어 아직 독이 있어 독이 있어 몰라 마지막 녀석 마지막 녀석이 아니구나 라파나 아직 모른다 안 모르식다 여기서 줄지도 몰라 망했다 야 야 플러스크 왜 이렇게 없어 나 플러스크 만들고 세이브 안 했어? 없네 연병만 엄청 만들었구나 아 그랬으면 어떡해 성스러운 인장이 뭔데? 제일 좋은거야? 타테리아는 별거 없었는데 일각수의 부적 해보자 일각수의 부적이랑 성스러운 인장 성스러운 인장 공격력 15 올라가? 와 좋다 이거는 야 얘 마력 올라가네? 괜찮은데 일각수의 부적이랑 인장 화소의 장갑 성스러운 인장 제안을 막는다 말도 못 걸어 함부로 제안 못해 저거 나 이상한 말 하는데 나 정신 났나봐 진짜 요즘 너무 이 요즘 너무 바빠서 지금 사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좀 힘들거든요 일적으로 정신줄 났나봐 뇌 뇌가 뇌를 안 거쳐 마를때 막 어떻게든 맛있어 할거 같애 불안해 혹시 내가 얘기해 놓고도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뭐라 그런거지? 가자 어차피 다 죽일거야 잘했어 이정도면 훌륭해 데미지 많이 올려놨거든요 저 죽었다 죽음의 손가락 단속지르기 아직 플라스크를 쓸 땐 아니다 야야 살았다고? 아 저거 살았다고? 아 저거 살았다고? 그렇지 일단 죽이고 생각해 아 10포나 죽여 일단 몰라 기도해 또 떴게 뇌 tails 헉 섹 demonst 부끄러 borders 헉 너무 센거 아니야 진짜? 네 пл world awk 이 비 일단 잡았고 경험치 62,280원 이렇게 연전이라고 이거? 절대 못 이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그럼 글렀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이제 녹아다 띄워가지고 먹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남은 포인트는 어째 레벨업도 필요하고 입 좋아 이렇게 이득을 준다는 것 자체는 좋다 고맙다 아주 고마워 아주 고마워 아주 목재 주고 아주 고마워 고마워 아주 들어가 싸워 그냥 다 죽여버려 다 죽여 그냥 데미지로 찍어 누른다 한성브레스 같은 짓을 하다니 깜찍한 녀석 시포닌이 숨지겠다 야 못난이가 저렇게 아프다니 너무한 거 아니니? 저런 녀석한테 고생해야돼? 저런 녀석한테 고생해야돼? 옷감 좋아 옷감 좋아 기름 사면 되잖아 이러면 화염, 화염이잖아 그럼 고대 은하 좋아 고대 은하 좋아 10개 내놔 돈 왜 이렇게 썩어나냐 갑자기 막 돈이 막 돈이 막 상승한다 미친듯이 살 게 없어 솔직히 지금 너 너무 장비 좋아 나 화사장갑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나발이고 말이야 필요 없어 마 로프 어 지금 다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돈을 쓸 일이 없는데? 사실 필요 없고 솔직히 비키니 암호 아 이거 되게 비싼 거네? 필요 없잖아 저 비키니 암호 있으니까 외투 필요 없지 장이 필요 없지 라야는 내버려 두고 모자 필요 없고 애매한 게 좀 많다 정지를 막는다 야 이거 이제는 별로다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꽤 오래 썼던 거긴 하지만 기독군도 필요 없어 응 클레이버 필요 없지 양손인데 1030이면서 30이면 필요도 없지 이 정도? 축구 받은 옷감 옷감 짐승가죽 어 뭔가 만들어질 거 같은데 느낌이? 입이 너무 없다 크루카 입 꽃 꽃 구리 열쇠 숯불구이 플라스크 필드로 남은 다섯 개 채워서 SP 챙기는 건 너무 멀 거 같은데 SP가 뭐 딱 필요하진 않은데 뭐 있으면 좋으니까 자꾸 저렇게 퍼주다가 막 중간에 애매하게 끊어버리니까 중간에서 내가 너무 아쉬워 보는 입장에서 뭔가 더 받을 거 같은데 막 다 씻고 나가버릴까? 만원도 다 썼잖아? 그래 어차피 SP 챙겨서 뭐하냐 아까 많이 받았잖아 가자 그래 종자 사라짐 안타 다른 구역 주민과 인종이 조금 다른 듯하다 상점 출제 쇼핑이 가능하다 어? 모닝스타 고등급차 안 자고 올라갔죠? 시간 안 지났죠? 여기서 자면 되겠네요 고등급 긴 방패 거울 방패 노예 목걸이 칼라 어 내놔 돈 많네 나 근데 이게 다냐? 이게 고작 이게 다야? 아 뭐임 실망임 됐다 전투사 좀 하자 나 잔 게 아니라 올라온 거구나 잔 게 아니지 올라온 거지? 아 그래서 약한 거구나 지금 됐어 잘 됐어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들어와 경험치 내놔 극한의 이득충이기 때문에 나는 싸울 거 다 싸우겠습니다 극한의 이득충 용납할 수 없다 극한의 이득충을 그냥 놓아줄 수 없을 것이야 고대동화 고대동화 자고 일어나서 온 거니까 여기서 쓰 이거 하지 되지 않나? 마사지 해줘 진덕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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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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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더 내놔 자 두고도 막을 수 없다 이 파밍을 이 땅에 있는 거 전부 내 거다 너 왜 이렇게 약해? 아 근데 왜 나반의 데미지가 더 세냐? 이해가 안 되네 잡았다 졸라 세 대고 싶으면 막 주네 사령 지배 뭐야? 딸 왜 두근거리게 기사의 방패 뭐야 기사의 방패 팔자 딱 봐도 안 좋아 보인다 쇼핑 기사의 방패 기사의 방패 기사의 방패 기사의 방패 기사의 방패 은근 괜찮아 보이는데? 잠깐만 찌르기 공격 내성이라고? 괜찮아 보이는데? 당연히 얘는 의수 써야 되잖아 혹시 만들기로 방어구였나 그거는? 사령술은 뭐야 사령집에는? 아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야? 꿀 때리네 저기서 잔거지 아까? 이건 뭐야? 어 어 아 저기가 열려서 저기서 저기서 이제 뭐 드래곤 나왔었던 거 아니야 한타까리 하러 갈까? 레벨업했어 세지 않을까? 들어와 손 내놔 손 내놔 이번에 이긴다 이거 전 썸네일 재활용하게 생겼는데? 진행한 게 없는데 나? 두번 컷이야? 일각수의 검? 일각수의 검? 일각수의 검? 일각수의 검? 일각수의 검? 뭐야 이게? 이거 이겨야겠다? 어? 흉근 아이템도 많이 준다 아야 그거 하지마 하지마 그렇지 어디서 이씨 거울 방패 왜 이렇게 잘 줘 갑자기? 미쳤나봐 약점 같은 소리 하네 죽여버려 약점 그만 찾아 어쭈? 다음 양란 그렇지 죽어 강하다 다음 170 떨어지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체력이 근데 애매하긴 하네 아이씨 개 아 이거 죽이면 돼 아 근데 회복해야되나? 아 너무 너무 아까운데 나 진짜 회복량은 진짜 너무 아까운데? 좋긴 한데 일각수의 검이 땡기긴 하는데? 일각수의 검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나이 빠꾸 없다 노 빠꾸다 참격같은 소리하고 있네 뒤져서 너는 일도 양단 절 2연속 찌르기 탈용검증 두 번만 안치면은 두 번 쳐줘 잠깐만 그렇기 아 아 아이 씨 아 이력소 그럼 쓰레기잖아 아 물론 그 말을 베는 거미인 것 같긴 한데 꺼져 무슨 말을 베고 있어 그냥 배불러 아 매진함 유감 그렇지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어 경험치를 내놔라 어 야 쎄다 막 잡는데 이젠 방어 했나보다 치사하게 말이야 10폰만 노리고 말이야 나 이제 음식 다 샀잖아 아 10폰만 때려 그렇지 200원의 고대동화 야 너무 잘 나온다 경험치에 경험치부터 돈까지 계란이랑 과일 요리할 수 있는 애 안 데려온 게 너무 크다 알손 데려왔으면 진짜 꿀 빨았을 텐데 법사 그냥 꺼지고 법사 꺼지고 그냥 전사로 그냥 데려왔으면은 그냥 다 쓸어버렸을 텐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지금 잘까요 여기서? 아니 투기장 한번만에 우승하고 자고 싶은데 나 나 우승할 거 같애 근데 내가 다음날에 올라오면은 우승 확실하게 할 거 같애 굳이 지금 안 해도? 어차피 자고 일어나는 건 무한될 거 아냐 내려가 아니지 아니지 왜 잔 이 멍청아 풀피인데 싸워야지 오직 싸움 뿐이야 한타까리 하실 분? 요벨리스크에서 대화하면 뭐 주더라? 오 죽이는 적 나오네 아 이거 그냥 해도 되잖아 솔직히 아 10폰 좀 그만 노려 이씨 야 번개 맞어 연속 찌르기 맞아 아 개짜진나네 그렇지 아 10폰이다 이거 음식 제한인데 음식은 제한 있는데 말이야 자꾸 먹게 한단 말이지 방금 안 되잖아 아 이거 필드에 싸울만한 데가 없는데 나 자고 일어나야 되잖아 여기 이거 한 아 이거 아직 아직 이 레벨은 안 될 거 같은데? 리그는 하자 이길 수 있어 이번엔 다른 애들도 참가 시켜가지고 꿀 좀 빨아야겠어 경험치 좀 빨아먹다가 자 자꾸 일어나지 뭐 그리고 자꾸 일어나지 뭐 그리고 자꾸 중앙 이기는 건 아직 먼 거 같고 아이템 축축 빨아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리게임이지 안 합니다 죽던 이기던 회복략 최대한 안 쓰고 죽으면 운명이라고 생각해 회복략 안 써 경험치 빨아먹고 아이템 빨아먹는 걸로 아이템 드럽게 안 나오네요 야 방감은 안 돼 아직 방감될 땐 아니야 아우이씨 죽어좀 귀찮게 방감을 계속하네 그렇지 가끔 이렇게 돼야지 진작에 하야바 같은 소리야 야 하야바야 너무 나듣는 거 아닐까 이거는 그렇지 뭐 좀 줘봐 왜 이렇게 주는 게 없냐 아까는 막 일각수의검도 주고 다 줬었나 이거 투기를 높였다 어 높이고 있어 많이 죽을 거니까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줘 경험치만 잔뜩 주고 아 경험치만 잔뜩 주면 좋지 뭐 양단 로그 주문은 뭐냐 그렇지 경험치 비키니 암모 저거 이 짜식 저거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음 죽는구나 됐어 아 아 하루에 한번뿐이야? 아 야 라바노라 한번 해볼까 라바노라 한번 해볼까 라바노라 체력 너무 없어 안 될 거 같은데 아 너무 이거 아이템 안 나왔다 어 지는 건 상관 없는데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왔다 이건 내놔 아이템 내놔 아이템 내꺼야 내꺼야 톰 쏘면 진짜 약한가 보다 잔목보다 약한 거 같은데 힐드 야 회시메일경 나도 일반 전투에서 좀 띄워주지 이런 잔목들 말고 하나에서 먹을까 어차피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무한루프야 이렇게 된 거 이길때까지 계속 돌겠어 드워프도 다 죽이고 어 여기 신전 애들도 다 죽이고 다 죽여버리겠어 오늘 하루를 전부 쏟아붓는다 그냥 주면 안되나? 아 별로 치사하네 이번엔 안 나와도 그냥 가겠습니다 죽었잖아 아 안나오네 근데 계속 독한 놈들 자식 독한 놈들 그렇지 깔끔 아 진짜 안줄거야? 아까 막 일각 쓰고 뭐 백힌 입고 다 주더니 그때 내가 알아서 잘 타협을 했었어야 됐어 한번 해봐 존나 쓸모없네 하하 존나 쓸모없네 진짜 야 투기라도 해 나도 투기야 누가 먼저 죽나 보자고 내가 먼저 죽는구나 그러하다 나 탄소 한따까지 하고 왔는데 저기 뭐 없나요? 싸움 싸움 흠 아 아 지시하네 이거 안나오나보다 우빌레스크 아이 이미 간식쯤에서 안되는구나 자메 때리자 이우스 가죠 곧바로 졸음이 몰려온다 백인참? 백인참? 미야옹 음 피했죠? 어 어 한 번이야? 해피했고요 마모멸새 야 대박 아 저 끝에 있는 우빌레스크구나 이거는 곡괭이로 곡괭이 됐다 세이브다 신전 올라갈 일이 잠깐 멀었구만 아 경험치를 원해 경험치를 어 골 때리네 얘네 야 화살 방어 그렇지 와 저렇게 한다고? 정전 껐네 정전 껐네 그렇지 자 활도 통하네 상급철 어 야 좋은거 나왔네? 마력 지금 뿜뿜니다 다 죽었다 어우 예 염치 염치 좀 빨고 갈까? 그래야겠다 정령도 레벨업 해야되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겁먹어 아이 아이 야 아니지 야 야 분해수 두 번은 아니잖아 아 진짜 이거 극한의 이득을 보기 어렵구만 아 점 때려 때려 몰라 라반 지금 들어가네? 아 이건 조금 라반이 망령에 들어가네 어 괜찮은거 나왔네 의외로 아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여기까지 줄이고 하자 너가 좋은거 줄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겁먹어 아 불에 쓰니? 한 번은 참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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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고작 적어요? 좀 아쉬운데 경험치는 받으면 좋으니까 보기와 다르게 경험치 효율이 되게 좋은거 같다 레벨업이 더럽게 안되는건 지금 운명이고 나도 모르겠고 숯불구이 많이 먹자 과거에 와서 또 맛있는거 먹고 사는구나 이번에 그거 깰거기 때문에 맥입니다 고민되는게 정면을 깰지 들어갈지인데 정면도 깰거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첫내제 그 뭐였지? 번기 기술이 있으니까 정면을 깨자 강력한 정면을 두번만 잘 들어가도 그리고 제발 일단은 일단 싸워봐 싸워본 다음에 싸워본.. 싸워본 다음에 저게 몰라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다 모르는거야 충격좋아 충격좋아 일단 일단은 괜찮게 들어간거 같은데 의외로? 어 의외로 괜찮게 들어간거 같은데? 역시 마법이 최고긴해 마나만 있으면은 마나가 없어서 문제지? 그렇지 어 이거 잘 풀렸죠? 너무 잘 풀렸죠? 지금 잘 풀렸는데? 미스릴 목재 이게 다냐? 도착한 것이다 어어 그렇지 잘했어 어어 어어 잘했어 의외로 슈퍼 세이브 했어 회복도 아예 해서 세이브하자 숯불고기 블랙푸딩 생고기 과일 진짜 멀고 없다 진짜 없어 진짜 숯불고기만 먹고 살아야돼 숯불고기 맛있으니까 야구 야 생고기 개님 먹였네 쟤네 이렇게라도 하자 나중에 자면 되니까 뭐 한번 더 싸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한거니까요 뭐하니? 나 뭐한거야? 어? 아니야 이번엔 더 잘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간겁니다 이번에는 보상도 더 잘 먹고 더 잘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간거에요 어이겁네 어 세이브가 앞에 돼있어 비슷하지요? 아까보다 약간 낫죠 약간 데미지 덜 들어왔으니까 크흑 거의 비슷한데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어어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렇지 그렇지 둘 화살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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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깔끔하다 죽여 겁이 질렸구요 야아 너무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다 보상만 잘 주면 돼 독선 계란 개같은거 잡녕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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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으 세이브 진짜 세이브 아까보다 훨씬 나아 숫자 카드 세이브 수상 히히 뭐 수상 수상 너 여기 먹고 이렇게 먹고 수상 네 자리 숫자 그 수상 아까 본 그거 아닙니까? 수상 쨉쨉쨉쨉쨉 대박 아 이제 후공이 되네 저러면 야 진짜 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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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 되게 좋다 진짜 저거 솔직히 2분의 1이었잖아요 떨어지는거는? 그리고 우연히 죽은거거든요 세이브 할라... 로드 할라다가 야 대박이다 진짜 나는 운으로 산다 진짜 이득보고 극한의 이득보고 극한의 이득 극한의 이득 그렇지 고대동상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제발 회복약 관련된거 주세요 아 뭐야 아 이게 양아치 놈들 하핳 세이브 1번으로 가자 야 레벨을 1옵했네 쟤 야 너무 튼튼하다 진짜 제대로인데 이번에? 아까 아까 재수 잡았는데? 로드 할만했다 가자 가자 진짜 천례집만 쓸 수 있으면은 앵간에선 다 이기나봐 잡아 이거 인산 인해 풍경을 발견했다 흑철 소인이 연설을 하고 있다 하이오 하이오 모드로 봐라 이 기교 전차를 발밑에 검석제 마차는 말을 없애고 거대화시켜 가시나? 검석하는 물건 기계이다 아 무적의 기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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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 미쓰를 강맥 그리고 당결력 지도자 짜잔 아아아아아아 제발 망했어 단방에 도망이 안 되... 왜 흠이랑 음은 대체 무슨 뜻이 무슨 의도로 흠이랑 음입니까 신경쓰이게 흠이랑 음은 뭐예요 이거 나 플라스크까지 써가지고 제압하면 어떻게 제압될거같은다 도망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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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유머러스한데 쟤 보스 그렇지 좋은 도망이였어 야! 미친놈아 내가 정차로 갔다고 미친놈인가? 정보를 정보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으신거 같은데? 파워! 그렇지 피했고? 그렇지 대박 은까지? 야 제대론데? 극한의 이득층 좋은데? 하아... 올라가볼까 한번? 먼저 내가? 어... 같이 가자 아 근데 이거 합류해야 되는거 아냐? 연전해야되잖아 그럼 큰데로 그냥 가자 한꺼번에 제거할수있게 대부대 어차피... 아... 그렇지...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전사다... 전사 저격수... 일두영란... 일두영란... 어둠투영... 폭발 플라스크... 하아... 전멸급 데미줄줄 알았는데 쟤까진 간... 관계없어 어... 어어... 이거... 되냐? 되는 부분이니? 한번 기절 한번 시켜 어어... 혹시 모른다... 겁에 질렸고 질렸고 찌르기 잡았고 쟤가 문제야 라반 살았냐? 아 그래요? 은근히 셉니다 약간... 되게 좋은거 같구요 제발... 그렇지 제발 쟤쟤쟤 야... 시푸나... 그건 아니잖아... 유기한 녀석아... 지금 개같은게... 뭐야? 같이 가야되나? 야... 도움... 파티가 전부 가야되네... 이거 파티 멤버 안바꾸면은 진행 안된다 그러던데 난이도... 쉬움을 하셨나요? 아니면 노어달 엄청 해서 레벨을 엄청 업했나? 건투를 핀다 이거 두 번 이겨야 되잖아 어찌됐건 큰일났네 그냥 가자 이길만 하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단계면 이길 것 같은데 일단은 넌 여기서 말아 쓰면 안 돼 평타 때려 그리고 후영 때리고 그냥 잡아야 된다 얘네는 그 다음에 다음에 플러스트 써서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어 제발 거미 질렸고 제발 잡아야 돼 미친 게임아 그래 거미 질렸고 좋아 잡아줘 잡아줘 자부 있어 아아야 그만 때려 위험해 이제 슬슬 이거 라반을 시기해야 되겠는데 배설물 설마 간 다음에 뒤까지 싸우게 되나? 24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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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때리고 너가 그냥 써 죽여 그냥 8 불타고 있다 불타고 있다 이길지도 몰라 정룡은 상관없어 정룡은 상관없어 제발 살려줘 제발 그래 2연속 찌르기 하고 야 야 던져 던져 연병 던져 연병 던져 그렇지 연병 은근히 세다 버틸만 하다 연병 던져 연병 이거 이런 연병 그렇지 그렇지 연병 던져 연병 던져 연병 던져 그렇지 뚫었냐 드디어 배설물 2개 그렇지 206점 도적의 기술 도적의 기술 니가 왜 배우냐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딨는데요 어 내려갈 수 있네 야 아 아 아 양손 도끼 83짜리 있다 데미지 짱 높아 147이야 나랑 1차이나 괴물인데 세이브나 하자 아 라반이 죽었니 죽음은 운명이야 잠시 헤어지도록 하죠 얘가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위에 있겠네요 근데 위로 위로 갈라면 쟤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닌가? 가는 법이 따로 있나? 여기로 가야되나? 어둠의 왕 보여줘 너의 파워 안 되는구만 왼쪽에요 아 아하 오케이 감사합니다 거짓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그러하다 문제 없습니다 포로 한 명이 어? 1593 그건가 보다 됐고 공방이다 오호어 245 튜 아하 으아아아 허리야 하아 야 방어력 35 기름있네? 그사지 안 내킨다 너무 비싸 나 돈 꽤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자만하고 있었네 여긴 뭐야? 그사지 그렇군요 음 그렇다? 알겠습니다 문을 열었다 어 잘 열었어 난 세이브하고 올거야 불안하다 라반이가 없으니까 경험치 같은 거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재수없게 4번 세이브 어 정령도 없고 회복하고 싶지만 일단은 SP 얻을 거 같으니까 하고 오죠 안녕 음문 광장 제압은 시간문제다 지상의 백성이라고 한다 음 늙은 소인이 손을 들자 손가락에 있는 붉은 빛을 바라는 반지가 보였다 모임 아 나 여기서 더 진행해야 되는데 아 그래야지 나 이거 포인트 먹고 갈텐데 아 좀 아쉽네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두 개 남았는데 고대은아 아 너무 너무 아쉬운데 나 두 개 남았는데 포인트 다리마 뭐 좀 해봐 될까 다리마? 다리마 난 널 믿고 있어 너는 강하잖아? 다리마 너라면 해줄 수 있어 다리마 다리마 정신 차려라 다리마 다리마 정신 차려라 다리마 정신 차려 미친놈아 적당히 해 미친놈 자이라는 것 봐라 야 여기서 2포인트 줄거지? 성목 야 이거 안줬는데? 그냥 가야겠다 야 소생물력 있긴 한데 아 SP 하나 때문에 소생물력까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나가자 어디로 나가야지 꿀빨긴 개불 나갔다 울거야 그냥 최종보수전 하면 무조건 줄거 같긴 한데 아무것도 없었다 보석을 입수했다 잘했구요 부족하다 야야야야 맞다 그분이 없지 지금 그분이 안계시지 엥칸예 가자 한숨 때려 이미 늦었어 다음 포인트는 갖다 버린다 도대체 여기란 말인가 잠깐만 잠깐만 저기란 말인가 잠깐만 보석 보석 말무것도 없음 아 저 드래곤 절대 못 이기잖아 올라가 봐 아 아깝다 저거 SP 저거 조금만 잘 싸웠으면은 이..이..이.. 꿀 좀 빨았을텐데 아.. 못하니 이거 그냥 자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힘든데 이거죠 자는거 뭐 제한 없죠 아무리 많이 져도 상관없죠 자 있었으면은 미리 알려줬겠죠 님들 믿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레벨업이 나름 됐는데 이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먹을거 먹고 가야지 아 참거 아 이게 뭔 깜찍이들이니 소환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쟤밖에 소환 안되냐꼬 쟤는 감시자 일단 보스전이 남았으니까 싸움이나 하자 그냥 평범하게 마나만 안 빨리면 돼 백원 돌들을 치운다 화서의 장갑 아 다도 상관없기만 하면 돼요 어 딱 이유를 말씀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해주면 좋겠어요 어 좀 알게 될 것 같으니까 야.. 튼튼해 야 쎄다 주인공 32 160의 보석 그렇지 아무것도 없음 그렇지 가자 이제 가자 진짜 가자 진짜 진짜 짜식 저거 다 아 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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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래서야 안 했지 아 됐어 어 염시 먹었잖아 가자 시방 일로 가서 깨라는 거냐 아 진짜 저기서 싸워야되는 거야? 진짜 저기서 싸워야되는 거야? 제 삼촌 위벨입니다 이길 수 있어나?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 아까랑 같은 데서죠 전향으로 바뀐 거 없고요 전체 마법으로 깨는 건가? 일단은 하나씩 제거를 하자 아 일단은 방어는 최소한 해야될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천 레진 때리고요 무조건 좋아 잘했어 어우 잘 들어가네 데미지 어우야 잠깐만 이거 10호는 내줘야겠다 아 야 딜 박히네 나름 약간이지만 하아 씨 일단은 일단은 잘 생각해보자 방관 있어? 아 그 걔네만 있구나 잠깐만 일단 때려버렸어 내 생각에 뭔가 있을 거야 자동으로 때리는 놈이 야 주인공이랑 야 그렇게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어 아 그래? 의외네? 얘가 둔기 계통 데미지가 들어가나 보네 강타 쳐도 될 것 같고 지금 둔기를 넣을 수는 없지 그래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일단은 지팡이를 바꾸고 이건 확실한 것 같고 가자 아직 정령 있죠? 정령 있을 때 한 따까리 하고 올까? 라바리 레버 팔 것 같은데? 한번 좀 싸워보자 아 근데 좀 일단 일단 때리고 생각해 어 때리고 나 생각해 좋아 좋아 잘 제거됐죠? 경험치만 쏙 빨아가겠는데 그렇지 제대로야? 어 제대로야? 경험치만 제대로 빨아간다 아이템까지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딴 거 없고요 아 이런만 라반이 이런만 하고 가고 싶은데 그래 마라 아낀다 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인공정령은 죽게 돼 있잖아 아 저건 좀 아니지 아 그거 마지막에 걸고 가네 치사 똥판사 같은게 글라디우스 좋아 글라디우스 좋아 35 35 35 35 35 마리 쓰면 돼 그거 잡으면 된다 두 마리 끝없는 레벨업으로 펄로를 열겠다 마법은 아껴야 되니까 무조건 가고 아 나 저거 쓴게 너무 아깝다 정령을 소환하면 안 됐는데 나가서 한숨 때리고 올까 다시 나 근데 얼음관이 있는 셈이니까 잊고 있었는데 때려봐 그래 쓰면 안 쓰면 돼 그렇지 좋아 도레스만 도레스만 피하면 돼 아 좋아 일단 좋아 도레스만 없으면은 그냥 이겼다 오늘도 이 지하세계에서 하루를 보내는구만 계란에 48에 라바너 좋아요 카브라이끼까지 혹시 카브라이끼 조합되니? 상서역 세이브 아이고 좋다 좋아 좋아 잘했어 잘 왔어 가자고 이길 수 있겠지? 일단 아래 그 잡몹들부터 해치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잡을 건데 마력을 아껴야겠다 잡으려면은 월급기술 있는거 다행이네 그리고 화염병도 써야겠네 남은거 동화비 그거 필요했었네 그럼 아 그거 한번 하고 올까? 아냐 아냐 일단은 제거하고 천내진 천내진 떡씨버 없니? 아 맞아 왜 저렇게 없냐 아 저거 안되겠다 저거 정비 좀 해야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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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아 숯불구이 안 사왔냐? 아 뭐했니 왜 갔니 거기 왜 올라갔니 아 진짜 다시 한숨 한숨 때리고 올까? 한숨 더 때리고 확 확 막 그냥 그럴까? 배비네? 왜 삼켜 10분 그렇지 50번 야 완력으로 깨 왜 아 아 보석 좋아 올라갈까? 올라가도 될거 같은데 어 야 저분 나와졌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보석 야 보석 이렇게 준다고? 톰쓰다 동암 배설물 아 너무 확살했나봐 올라가자 한 번 더 놀고 가자 한 번 더 놀고 가자 어차피 자고 갈 거니까 아 체북하고 갈 거니까 마잔하기 좀 애매하죠? 숯불구이 먼저 숯불구이 먼저 숯불이 먼저다 흐흠흠 아 뾤.. 예전은 천산시 잡을거예여 딱히 뭐 지금 바로 잡아도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왜? 아... 이 정도면 완전 풀파티네? 한번 이... 어차피 적도 안 나오는데 저거 먼저 하고 가자 참가합니다 나 어떻게 이것보다 레벨 훨씬 낮을 때도 잡았냐 이거를 신기하네 레벨 업 됐으니까 어쭈? 어쭈? 야 40리를 넣고 한다고? 톰스 따위가? 이란다이 근데 맞아도 230 남았네? 그렇지 레츠 앙 아 개 어이없네 그렇지 그렇지 회복되는 기술 없나 기사인데? 기사면 자기 회복돼 할 줄 알아야지 다 처먹고 다녀 그렇지 이렇게 검투전에서 나 기사 전사 조합이면은 거의 뭐 맥스 능력체 아닌가? 근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든 처먹은 거야 게임이 다 처먹고 다녀 야마린 전사 그렇지 죽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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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 엘바쿠스 아 죽었다 그러면 아 미쳤어 진짜 일도양단 피하는 거 말도 안 돼 음 졌어 피한 실험에서 이미 힘한 게 없어 치료하고 다시 붙어보게나 개소리 어디서 만하나 채워줘 한번 목욕이나 해볼까 어 이거 목욕해도 MP차네 아 그렇구나 아 몰랐지 나는 아니 여기 싸울 데가 너무 없어 어차피 자야 되잖아 싸움 좀 지켜줘 아 너무 싸울 거 없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싸울 거 없는 거 아니야? 불고기라도 줄래? 좋아 잠이나 자죠 아 그래요? 하나 둘 더 있나 보네 셋 넷 다섯 다섯 아 여기서 안 잔다나? 음 나 안 지워주는데 얘는 넷 아 여기서 여기서 잘 수 있나? 아니네 아 이거요? 이거 어떻게 갔는지 몰라서 못 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뭐 가더만 알게 되겠죠 뭐 저기 말고도 몇 군데 못 갔을걸요? 여기도 못 갔는데 사업도 못 갔고 여기도 못 갔고 여기도 못 갔고 잠이나 자 가자 에 이 정도는 뭐 평타로 제압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통화내 일격 안 통했고요 잡아 앗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이럴 거야 진짜 마나 왜 자꾸 빨아먹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런 애들 나오라고 차라리 근데 왜 저렇게 세냐 라반 라반이 왜 더 센 거야 대미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어 대박이다 기름은 사면 되니까 기름 좀 많이 사놔야겠다 기름 내놔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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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인데 플라스크만 그냥 쓰면은 다 작살나겠는데 조합 많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야 편히 가겠다 세이브 갑시다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불만 좀 보여주자고. 어딨어. 블라스크. 전뢰진. 블라스크. 그렇지. 잘 들어간다. 전뢰진. 이걸 버티네. 하지만. 더는 못 버티지. 제법이야. 얼음관. 아. 뭐 할 거 없잖아. 영창. 데미지 일단 떨어뜨릴까? 안 됐네. 8 데미지. 야. 10폰노리는 것 봐라. 이 와중에. 악마 같은 녀석. 번개나 먹어. 구라고? 어둠투영. 24. 아. 이거 그냥 외기자. 너 플러스. 플러스 때려. 화염병. 150 데미지 좀 봐라? 아아. 야. 그건 아니잖아. 아. 저거 어떡하냐? 나도 강타 쳐야겠다. 너도 강타 쳐. 강타 같은 거 없니? 미기한 녀석아? 강타 안되네? 아. 야. 야. 이거. 이거 아니지. 잠깐만. 화염병. 어. 됐다. 잠깐만. 얘. 쟤랑도 싸우냐? 연전도 하냐? 거긴 뭐야. 폭발이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제압에 성공했다. 잘했어. 어. 나는 가서 쉴 거야. 꺼져. 아주 쉽게 갈라 그런다. 대화 좀 걸고 가자. 올라가면 그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야. 야. 아. 나 잘못했다고요. 어어. 어. 이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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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쳐먹었네. 진짜. 어어. 굳가네. 아주. 올라갈 단. 어느 오빌리스 그러 갈까? 안 간 데가 있나? 회복하고 내려가는 일상이죠? 그냥 내려가자. 지금 자자. 그냥. 빡센 것 보소. 뒤마 나왔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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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학습 의수. 어어? 야. 같이 거 아니야? 나는 못 만들잖아. 신기하다 걔네 뭐라고 안 그러네 별로 그렇게 거둔 뭐 입고 있냐 공도 중요하긴 한데 방어력이 더 중요할 것 같대 뭐야 그래? 저기 가면 되네 그럼 세이브하고 가야지 가츠 대풍팔 아니야 그래 들어와 들어와 어? 어? 아 뭐야? 아 그게 뭐 이게 다야? 아 한 번 더 가자 그래도 그래도 한 번 세이브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대포학습 의수가 두 개가 될지 모르잖아? 저거 어떻게 만드느냐? 화약 같은 거 넣어야 되나? 이거 뭐 총알 같은 개념이 없는데 이게 뭐 가자 풀 많아 마지막 보수전인 것 같은데 어디 상대 주지 아직 못 년 대가 몇 개 있네요 한 장 없죠? 그렇지 뭐야 커서로 해달라고? 커서로 해달라고? 어휴 귀찮네 원트야 검은색으로 가면 못 가잖아 알 것 같다 어 이렇게 가라는 거지? 5천원가? 어 가시돋은 반지 라그의 편력 책인가 보지 라그의 편력은 마구찌르기? 마구찌르긴 뭐냐 독친분기술 아닙니까? 책부터 보자 모음일치인가? 타그의 전력 타그의 편력 읽는다 젊어서 파슈르인의 왕이 되었다 나뭇가지 채찍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소인 왕이다 어쩌구 가오린과 더불어 날아가있었고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그러하다 자 예스 장비 장비 먼저 봐야됬어 양손이니? 나 진흙의 방패 언제 주워서 쓰고 있었냐? 이미 갖고있어 보면 골 때려 참 나는 얻은 기억이 없는데 이미 갖고있어 야 뭐 또 얻지않았나? 손도끼였구나 야 너가 이거 지금 방어력 저거 아 야 이거 안되니? 아 야 이거 안되니? 아니야 아니야 저건 좀 오바인거 같아 내 생각에는 저건 좀 오바야 방패 들어야돼 아무래도 솟기가 좋아도 그렇지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여기랑 저기 둘중 하나 아냐? 아 세이브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열자마자 작살할 수 있으니까 세이브 이렇게 자주 할 필요 없을것 같지만 난 자주 할겁니다 금방인데 뭐 멍청하게 문앞에서 대기하는것 봐 개웃기네 어? 한 번에 열었어? 안될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 저기 적이죠? 야 들어와 야 어디서 이걸 지금 이걸 개겨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없애버려 끝이야 끝이야 충격 안받아도 어차피 이 분석이 끝나잖아 야아 개사기다 플라스크 진짜 로프 신분한다 혹시 왕한테 갔니? 아 나 이거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가 끝까지 가는 거야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더러운 누워프들 이런거는 마음이어서 열어주면 되죠 기계 소리가 계속 들린다 자동기병? 총기병? 별이 불게 다 기었나왔네 이씨 야 투기 쓰고 죽음의 손가락 통하니? 생명이 아니니까 안 통하겠지? 번개 써봐 무기 떨구기 어 방감 좋아 충격받았고 투기 올라갔고 후려갈겼고 해리자 마구 찌르기 번개 떨구기 야아 데미지 좀 봐라 엄청 세네 흉부가 열리면 흑철에 소인족 병사가 도망갔다 아무래도 이 기계에 사람이 들어가 움직이고 있던 것 같다 자동갑죽? 이거 뭐야? 아 저게 마지막이네 나 그럼 세이브 하고 해야겠네 흐흫 흫 이게 삼센치 드랍이야 계속 세이브 계속해 훅 간다고 봐주면 안 이 게임은 놓을 수 없어 뚫린 통로 가서 쓰며 천천으로 쳐보시는 금속 툴로 아주 새롭다 화살이 날아왔다 아 아직 볼까고 있네 야 마구 찌르기로 일단은 자동기병부터 해치우자 얜 천레진 쓰면 되니까 야 야 야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한걸? 투기 천레진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이가 없네 자동기병 아주 연속 찌르기로 대우수 하나 잡어 그렇지 야 잘했어 없어 다이 이럴 줄 알았어 포범 포범 표범 머리 가면 아 역시 어이씨 야 콩 28이라고? 드디어 이제 나온다 저런 것들이 와 어썸한데 뼈 가면 버려야겠는데 저정도면 이제 뼈간면을 놓아줄 때가 됐지 뼈간면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올라가자 내려가 가운덴 드옵부터 잡고 가면 되겠다 동료됨 왕자는 파괴되어 있었다 동쪽의 벽을 부서고 돌입은 전투기가 방해 중앙에 버티고 있었다 동료됨 지금 던져져 있었다 어... 불의 반지 나르사인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쭈? 어쭈? 내 생각에 이거 투기 쓰면은 죽일 수도 있다 아군의 한명 방어력을 두배로 미친무기네 아 너 이거 마력 써야된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슬슬 효과를 봐야겠는데 너 너무 할 거 없다 근데 경고한 자세라도 해 야 경고한 자세를 했는데 50 들어간거야? 미쳤네 아주 쟤 정신이 아니구만 마구 찌르기 그냥 때려라 명창 했으니까 천내진 때리고 그럼 할 게 뭐가 있냐? 피피라도 해야되냐? 죽지라도 써 나구 찌르기 천내진 연속 찌르기 아 들어가지도 않네 아 야 미쳤나봐 싫어해요? 살려줘야 돼 그러면은 나 저거 할 때 항상? 나 이거 어떻게 이겨? 미친게임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잘하면? 아니야 라반이 너무 쓸모없어 무기 줬는데도 쓸모없어 졸라 쓸모없어 아아 살려줘야 되네 그러면? 사제한테 나 이거 가면 좀 풀어줘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자 솔직히 물약 쓰면 잡을만한데 물약을 쓰면 너무 아까우니까 쓰기가 좀 그렇다 자 다리미는 방어 울리고 뭐 할 거 할 게 없는데 화염병 던져야지 뭐 또 투기 영창 견고한 자세 혹시 투기 또 되니? 너는 뭐 천례진 쓰고 넌 힐 줘야겠다 상처야 어 계속 올라가네? 이제 그만 찔러 천례진 천례진 상처야 그냥 일반 상처약 줘 어 야! 아 미쳤나봐 야 말이 돼 저게? 방어력 반갑어 좋아 잘했어 어? 좀 안될 것 같다 야? 야 왜 저.. 왜 그래 너? 이게 무슨 전투력이야 무슨 짓이야 갑자기 레벨업 좀 하고 오라는 거야 지금? 그래도 연전이 더 셀 것 같은데? 에? 아이씨 이거 철벽 씌워줘야겠는데 토끼 일단 쓰고 아 근데 철벽 씌워주면 내가 못 때리잖아 영창하고 여보 어? 걸어줄 거 없냐? 지만 세져 미친놈이 어이 10분 피했다 대박이다 투기 천례진 쟤는 딱 봐도 누가 안 당할 것 같은데? 불가 없었고 야 제대로 들어왔는데? 마구 찌르기 천례진 천례진 어 뭐.. 아이 물약 매겨야겠다 이거 상처약 상처약이 고정이라고 써있는데 왜 회복치가 다르냐? 신기하네 마구 찌르기 천례진 왜 이렇게 억세세요? 미친놈이 왜 이렇게 억센거냐? 야 왜 이렇게 억세 미친놈이 죽었어 너는 맞다이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마나 다 썼나보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다이다이야 그렇지 역시 주인공은 달라 거대한 기계의 주요 부분을 파괴했다 대폭발이 일어난다 상처이 품 미베르 보소이 보였다 너도 진짜 더럽게 세긴 하구나 실없는 소리 말아라 만약 내가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싸움을 일으키기 마련이지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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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남쪽 문 건너편 타오르는 불길 속도에 뛰어나와 미희렁은 공중으로 뛰었다 그들 문 보고 날아가 버린다 보이지 않게 되었다? 불이 마신이 있어 아 열쇠 딱 가나보다 흑철 열쇠 고대그마 미스릴 무용의 비약 기름 206 그러면은 저기 잠깐만 무용의 비약이 뭔데? 이게 뭐야? 장비 불가능 1회용? 아 저걸 얻었어 그러나 저거네 무용의 비약 좀 줘봐 밑에 있니? 좋아 얼마 늘었냐? 아 야 10 10정도 늘었나보네 10까지는 아니고 한 8? 7? 아 좋네요 벌써 끓일 때가 됐어요 시간이 이게 무슨 무슨 경우냐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냐 아 진짜 로베리스크 아 아 다이다이? 좋아 다이다이 좋아 그렇지 50은 좋구요 화이트브림 초콜릿 어우야 아 못잡죠? 올라가시구요 가자 지하세계로 가야되네 아 가기싫다 아 가기싫다 진짜 뭔짓을 시킬려고 가시방패 한번 가시 써볼까 아이템 마신이요? 연막에 야 45라고? 철레진 2배 이상이네 아 2배 가까이 되네 얼음 와 야 너로 깨는거구나 아 뭔가 좀 쎄하다 했는데 너로 깨는거구나 그렇구나 뭔가 더 있을거 같은데 열쇠 써주구요 그리고 대니 이것도 복도는 삼거리로 되어있다 주의의 벽은 온통 기묘한 무늬가 있고 음뿍패인 검붉은 저백으로 되어있다 근데 세이브 이거 해놔서 괜찮을거에요 어 리스트해서 아 제가 아니라 연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보자 달려가 달려가 예스 만원에 날개투구 기미네비약 폐도이야기3 상급철 야어어 천둥의 폭군? 천둥의 폭군 아 47을 되게 세네 제일 세네 마신보다 세네 개수는 별로 기미네 기민 기민물약 줘봐 난 무조건 주인공한테 몰빵합니다 크로노 트리거도 그랬죠 무조건 주인공 몰빵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훌륭했어 세이브한다 세이브한다 세이브를 두번 한다는 뭐다? 방종입니다 뭐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게 했네요 그러면 뿅 잡혀 에이집 세이브 에 posen Abstin 와